자, 상장사들의 4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4분기에 기업 실적 절반 이상이 어닝 쇼크를 기록했다라는 통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올해시 기업들의 실적은 어떨까라는 궁금증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 올해 더욱더 중요해진 기업의 실적 전망 함께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우리나라에서 우리 시장에서는 기업 실적들 발표가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좋은 기업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런 기업들은 실적이 좋으면 바로 또 주가가 반응하는 이런 양상이 나타나면서 실적이 더욱더 중요해지는 시장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국내,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실적 지진을 발휘하면서 수익 자체가 시장 예상치 보다는 77% 정도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내는 또 반대입니다. 그러게요. 일단 4분기 들어서 지금 FN 가이드가 조사한 걸 따지면 실적 발표한 증권사 3곳 이상의 추정치가 나오는 193개 회사가 지금까지 실적 발표를 지난주까지 했습니다. 그중에서 131개 회사가 실적 전망치가 하회됐다라는 거고요. 10% 이상 영업이익이 감소한 회사도 101개 회사에 달할 만큼 좀 많이 그렇게 낮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단순히 61개 정도 사야만 시장 예측지보다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 예측지보다 10% 이상 영업이익이 증가, 쉽게 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기업들은 32곳에 불과할 만큼 최근에 국내 기업 실적들이 나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국내 기업 실적이 나쁘게 나온 이유는 가장 큰 게 인플레이션에 따른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물류비용 증가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가 이례성 비용들이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보통 4분기 때 이례성 비용들 반영을 좀 많이 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인건비 관련된 이례성 비용이 반영이 좀 많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실적이 좋아지면서 특히 직원들에 대한 후생 차원에서 임금들, 특히 특별 보너스가 많이 지급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기업 실적이 좀 상대적으로 더 나빠진 그런 모습세를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는 상장사 영업이익치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었던 3개 이상 예상 실적치를 발표하고 있는 236개 회사를 기준으로 하면 234조를 기록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추정치보다는 11.3% 정도 증가한 그런 모습세를 보이고 있고요. 다만 이게 한 달 전보다는 영업이익 추정치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게 조금 안 좋은 그런 시그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달 전보다 1.4% 정도 지금 하향 조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53개 업종 중에서 33개 업종의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모습세입니다. 어떤 업종이죠? 일단 지금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조선이나 게임, 에너지 관련 주 쪽이 좀 크게 하락폭을 조정을 보이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7개 종목이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리오프닝 관련 주 쪽이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대로 업종별로 명암이 갈릴 텐데 올해 그럼 저희가 업종별로 실적을 좀 확인하면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일단 대표적으로 지금 나쁘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게 조선 관련 쪽이다. 조선은 근데 또 올해 연말쯤 가면 좋아진다는 의견도 있지 않나요? 네, 그렇죠. 지금 의견이 좀 분분한 게 조선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조선 업종 자체로는 올해는 흑자 전환을 할 것이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적자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수주 실적이 좋아져서 흑자를 기록을 하는데 과연 흑자 폭이 얼마만큼 증가할 것이냐라는 게 가장 키포인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는 지금 조선 업 전체적으로 보면 한 8천억 이상의 영업이익이 볼 거다라고 지금 예상을 했는데 지금 한 달이 경과한 이후에 최근에 지금 나온 리포트로 보면 한 5천억이 안 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 넘는 극감률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지금 후판 가격에 대한 가격 상승에 대한 이슈가 아직도 불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박 같은 경우에는 수주를 한 2, 3년 있다가 전에 수주를 했던 게 지금 인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면 중간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수주한 금액 자체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조선 사회는 수익성이 상당히 악화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최근에 진수가 되고 있는 그런 선박들 같은 경우에 2, 3년 전에 지금 수주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 작년 이후서부터 특히 올해부터 수주받는 선박이 이제 나오는, 선박이 이제 나오게 되는 내년부터 아마 실적이 좀 더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면 아직까지는 좀 시차적인 그런 문제가 좀 더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하반기 이후부터 상당히 좀 개선될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좀 부진할 걸로 예상되는 게 이제 게임 관련 업종입니다. 특히 이제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특히 인건비 관련된 이슈가 좀 막 불거지면서 수익성들이 상당히 좀 많이 좀 나빠졌는데요. 특히 작년 이제 4분기가 그 신작 게임에 대한 성과가 좀 예상보다 좀 못 미쳤다라는 게 좀 더 부진한 그 이유 중에 하나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올해는 이제 신작 게임이나 P2E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이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이것도 하반기 이후에 조금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 이제 상반기 내에는 아마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조금 더 시장 분위기에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지금 확진자가 10만 명에 달할 만큼 상당히 좀 늘긴 하지만 해외 같은 경우도 계속 지금 경기 재개를 하고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도 오늘부터 거리 두기가 일부 완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해운이나 항공이나 해운 운수 쪽으로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좀 길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업종도 올 한해 내내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섹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실적에 따라서 명함이 엇갈릴 수 있는 올해의 실적 전망과 또 업종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어떤 업종에 좀 투자를 해야 할지 포커스를 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결국에는 오늘 두 가지 이슈 다 이야기했는데 결국엔 인플레이션이 시장에 좀 부담을 주는 게 확실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본 것 같습니다. 오늘 임순재 대표와 두 가지 이슈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좋은 말씀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